아니 어린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간도 단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수목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도자님, 미래구도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 8월 초부터 어린이보험 혹은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 지금 현재 농협밥 빼놓고는 35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웬일이야. 8월 3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어린이보험 이제는 정말 아쉽게도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24시간, 수요일날 48시간, 목요일날 72시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어린이보험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험은 지금 현재 성인보험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특약 선택이나 아니면 보장한도도 아주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가장 중요한 납입면제죠. 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거기다가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시에 50%시에 납입면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9월 달부터는 2030 어린이보험 후속장이죠. 2030 MZ세대를 위한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런 도박적인 무리수를 걸지 마시고요. 일단 8월 달 어린이보험 먼저 가입하시고 9월 달에 상품이 개정이 돼서 더 좋아진다고 하면 처리하시고 다시 9월 달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8월 달에 가입하신 상품을 끝까지 90세나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9월 달 2030분들을 위한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된다는 증권과 찌라시 같은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해율 낮은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 요율을 일단은 산출해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 자체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험처럼 매우 매우 저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험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도 단 3일,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현대나 삼성, 메리츠 기존에 20세만기나 24세만기로 아주 짧게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혹은 예전에 현대상이나 태아보험 20세나 24세만기로 짧게 가입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빨리 20세나 90세만기나 100세만기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갈아타셔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15세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갈아탈 거 미리 갈아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프거나 보험 청구 많이 하면 어린이보험도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아플 적에 병원 한두 번 잔병질에 가지 않기 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3대 진단비, 암, 뇌혈관, 심혈관, 거기다가 특정 심혈관, 기타 구정맹 천만원, 질병 상해수두비와 종수비비, 엔뇌수비비까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시기도 이제는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이 9월 달부터 안 좋아진 건 기정사실이에요. 모르면서 넘어가는 건 아쉬움만 남겠지만 알면서 가입 안 한 건 나중에 절대 절대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후회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 월, 화, 수, 월, 금, 금, 금 항상 붙여줘야 열심히 일하기 있기 때문에 언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한 분 한 분 상담을 드리고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저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신에게는 아직 3일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미리 연락주세요. 안녕하십시오.